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을 본다고 하면 아까 장례문화 무기문화 뭐 의복문화 건축문화 이런 것들을 다 오버랩을 지겨보면 분포도가 쭉 나와갖고 공통적으로 있는 제일 바깥선을 긋게 되면 그게 누가 살았던 곳이죠?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 개념에서 접근해 선을 그은 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지도다 이렇게 고조선의 지도가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은 문화고 그 문화를 향유했다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인이었다는 얘기고 그 토지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요까지 얘기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게 나오죠 문화주권은 영토의 주권이고 영토의 주권은 역사의 주권이다 그래서 삼주권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용 토론을 좀 더 확대를 해갖고 본다라고 하면은 민족사적 생활용 토론이라는 말에서 이런 말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 홍인식 홍인식 교수가 이거 처음 쓴 말인데요 민족사적 생활용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용 토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문화용 토론하고 경제용 토론은 틀립니다 이건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LA에 가면은 우리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도 교환이 됩니다 거기도 버는 돈들이 어디로 오죠? 우리 한국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경제용 토론이라고 하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족사적 생활용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민족사적 생활용 토론이 가장 크게 많이 하는 민족이 이 차이나 쪽이에요 전 세계 어느 도시로 가나 차이나 타운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 칠백팔십만 명 정도가 제외동포로 있는데 사실 우리 제외동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민족사적 생활용 토론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특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이 조선족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아주 그 나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도토 회복을 하는 데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칠백팔십만 명의 제외동포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국을 미워하거나 이 민족을 불인정할 때 우리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세요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좀 약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늦게 선진 사회가 됐다고 해갖고 우리 같은 민족을 민족인데 그 사람들을 야치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 땅을 고토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조선족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제외동포로서 바로 이 민족사적 생활용 토론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다 우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하와이로 이민 갔던 많은 선조들이 거기서 달러를 보내갖고 그걸 갖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 민족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어떤 개념이 그 개념이 지금 현재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코리아타운입니다 그게 언젠가는 지금 현재도 어떤 하나의 경제용토의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영토론을 확장시켜 본다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용토 개념에서 봐야 되는데요 민족사적 생활용토로 인정하고 정책 수립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잠재적 용토관에 관련된 인식이 우리가 되게 필요한데 지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의 용토 인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과거 용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아까 국제법적으로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용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넓은 북방 용토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저기가 우리 땅이었어 우리는 언제 자제해야 될 땅이야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그래 갖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만들어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젯하게 지금 국가를 다시 수립해 갖고 민족이 다시 모이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을 했다 문화용 토론에 의한 새로운 영토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